드라이브 찍고 들어와요? 이 정도는 줘야지 제가 엔드라인까지는 그렇지 스매시 대가 커트 팔꿈치 열고 스매시 따라가지 말고 먼저 가면 되잖아 왜 자꾸 따라가려고 그래 왜 포기해 그리고 스매시 직선 커트 대가 커트 이거 한 다음에 스매시 직선 언더 모션 할거에요 들어오는거 보고 스매시 대가 커트부터 리턴 바로 해 빨리 돌아가 아니야 왜 또 공을 따라가 얘한테 왜 맞춰가 얘보다 먼저 가 있어야지 다시 속도 죽이지 마 속도 죽이지 마 에이 또 커트야 이게 또 자세를 낮춰 우리 다시 커트 정확하게 앉아 시선이 지금 아래서 보여야 된다니까 더 안앉아 더 앉아 그래 앉아 치고 바로 앉아 미 늦추지 말고 바로 치세요 준비동작 안 만들어 다 힘들어 남들도 다 힘들어 참아 마지막 다 다 마무리 끝 끝 끝 자 다시 한 번 스매시 때리고 왼쪽은 스매시 때리고 대가 커트하고 칠 그리고 대가 커트하고 발을 바꾸든 말든 관계없고 준비동작 하고 만들어놓고 직선 언더 할거에요. 들어오는 모션 보고 들어온다 생각하고 언더 하세요 지금 모든 상황은 얘네가 드라이브 수비를 걸었을 때 상황이잖아요. 밑에서 잡는 경우는 거의 없을거에요. 위에서 잡을거에요. 위에서 잡으면 잡아놓고 언더만 한번 하면 돼요. 오케이? 여기 먼저 코스 연습하고 있어요? 아니 하고 계시냐고 그냥 어제 생각하고 쳤어요? 이렇게 안나오는데 공이 준비동작! 걸리지 않을까? 드라이브 치고 들어와도 걸리지 않을까? 키는 넘기셔야 돼요. 다시! 준비동작 만들었어요? 맞아요? 진짜로? 그냥 이렇게 한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다시! 뭐야 그게? 준비동작 할 때 어느 발 앞에 있기로 했어요? 우리? 왼발 앞에 있었어요? 왼발 앞에 있었어요? 지금? 너무 루즈하잖아. 드라이브 치고 들어와봐요. 이러면 들어오다 말겠지? 드라이브 치고 들어와요? 이 정도는 줘야지. 제가 엔드라인까지는 그래야 밀려서 나가든... 어? 그렇지 않을까? 뭐 들어오지 않더라도 효과적이니까 빨리 준비! 너무 약해. 좀 더 세게 칠 수 있어요? 아웃해도 괜찮아요. 시도한거잖아. 이 정도. 조금만 사이드로 더 세게 칠 수 있죠? 좀 더 세게 쳐 보세요. 좀 더 세게. 쥐는 힘이 강해야 돼요. 쥐는 힘. 쥐는 힘 강하게. 오케이 좋았다. 이 정도. 근데 사이드면 더 좋고. 사이드로 하는것도 불편해요. 어려워. 그럼 지금처럼만 해도 돼요. 준비! 조금만 참아. 올라가! 준비! 너무 루즈하다. 좀 더 뻗어나가게 앞으로 잡으세요. 근데 키는 조금 더 넘겨야 돼. 근데 잘했어요. 이 정도면 잘한거야. 힘들어요? 뭘 왜그래요? 원래 그랬는데. 자 여기 지금 셔틀 남은게 6줄이에요. 우리 저번에 했던거 기억나세요? 드롭 드롭 스매시 커트 스매시 커트 스매시 드라이브 모션 커트 스매시 드라이브 푸쉬 푸쉬하거나 모션 드롭하거나 시도하세요. 드롭 모션 드롭 다 모션 주세요. 그냥 하지마. 점프했어요 해야지. 스매시 베가 커트 베가 커트에요. 공이 낮게 오는데 드라이브 칠 이유가 있나? 점프하세요. 스매시 베가 커트 팔꿈치 열고 스매시 따라가지 말고 먼저 가면 되잖아. 왜 자꾸 따라가려고 그래. 왜 포기해 그리고? 누가 포기하래 누가? 하하 하하 뭐라 아웃인줄 알아 제가 그 게임 때 시합나가서 게임 때 아웃인 그거 알려줄테니까 만약에 뭐 뭐 내가 아웃콜했는데 인이면 그건 내 잘못인거잖아. 다 쳐 노터치 하지 말고 어이 준비 가운데 돌아와 왜 안때려 스매시 드라이브 모션 커트 스매시 드라이브 허러 발 준비 보이시자 한 번 더 네 줄만 더 할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점프하세요 점프 모션 어이 빵 어이 준비 또 어이 준비 또 어이 준비 모션은 어이 빵 발 어이 여유있어졌네 조금 좀 좋다 좋다 이제쯤 되네 응 바르지 말고 준비 드로 팔꿈치 열고 올라가 어이 스매시 데가커트 소리 데가커트 스매시 데가커트 스매시 드라이브성 커트 스매시 드라이브 발 어이 준비 둘 잘했어요 두줄만 더할게요 두줄 딱 두줄만 더 자 드롭 드롭 스매시 직선 데가커트 스매시 직선 데가커트 스매시 가운데로 준비 빨리 와야지 스매시 가운데로 오 대각이잖아 가운데로 쳐야지 가운데로 대각선 말고 가운데로 응 단줄만 더할게요 준비 드롭 드롭 스매시 데가커트 스매시 직선 데가커트 스매시 가운데 빨리 와 스매시 가운데 드라이브 오이 오이 가운데면 어디 여기 가운데로 여기 가운데로 여기 가운데로 여기 있는 코스라 그랬어 없는 코스라 그랬어 진짜 없는 코스라 그랬어 되도록이면 하면 안되는 코스는 여기 몸쪽으로 주는 건 안 좋은 코스 치라고 주는 격이잖아 자꾸 흔들어야지 스매싱이 겁나 세면 상관이 없는데 겁나 센게 아니니까 네 누구한테 스매싱이 있어 저번에 그 영상 보니까 형스님하고 다 받으시더만 스매시 뭘 세상에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